안녕하세요. 2023년 개묘 년 우리 토끼띠들 운세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봐드리고 오늘 토끼띠들 통합 전체적으로 봐드릴 거니까 한번 조금 새껴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본인들의 삶을 잘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띠입니다 말하자면 파스텔럼 무지개같은 꿈을 꾸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죠 새해에는 주식보다는 뭐 투자 그런데 자정하시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상업보다는 고급 직장인들이 많은 토끼띠분들 새해에는 승진수가 있으니 기도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큰 풍파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한가지 소원을 얻을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주식보다는 은행을 믿으시고 안전하게 가신다면 내후년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세요 너무 잘 보셨다 맞췄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를 너무 잘 보셨어요 그리고